xsfm입니다. p-o-d-e-r-a 앤서나이틴 유자바이오앱 앰플세럼 자 오늘의 마지막 간단한 사연입니다. 허윤성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허윤성입니다. 얼마전에 있던 일입니다. 주말 점심과 저녁 사이에 언젠가 혼자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다기보다는 tv를 틀어서 집안의 적막함을 없앤다고 하는게 맞겠네요. 그래서 tv가 없어질거라고들 예측하는거에요. 이제는 적막함을 없애는 역할밖에 안하거든요. 제가 전형적으로 이런 사람이거든요. 틀어놔요. 우리 집도 틀어놔요. 심지어 소파에서 자는 잠시 자는 때도 제가 낮에는 틀어놓거든요. 너무 깊게 안자려고. 그렇죠. 너무 깊게 잠들면 뒷인적이 망가지니까 뉴스든 아니 주로 뉴스채널 많이 틀어놓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런 시간이죠. 토요일날 오후시간에 내가 tv를 틀었다라는건 저한테는 집안 청소를 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설거지할 때는 시끄러우니까 조금 더 볼륨 높이고 네. 아무튼 소파 한몸이 된 채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띵동. 누군가가 저희집 초인종을 눌렀고 저는 인터폰으로 다가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택배? 택배기사님은 벨 안 누르는데? 가스점검? 소독인가? 공지 없었는데? 등기인가? 아니면 내가 신용카드 신청했나? 그렇죠. 신용카드는 내가 신청한지 까먹고 있을 때 오죠. 짧은 시간이지만 몇가지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쓰지. 이거야말로 한국인이 갑자기 배 울렸을 때 생각하는 모든 가능성입니다. 나. 여보세요. 인터폰 화면에 비친 마스크 쓴 남성에게 누군지 물었습니다. 제 말이 안들렸던건지 아니면 그 남성이 말하는게 안들리는건지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랫집인가? 층간소음인가? 잠옷차림으로 나가보기 민망하여 얼른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줄곧 소파와 한몸인 채로 있었는데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걷는 것 같고 그러나? 근데 층간소음 직접 항의하러 오는 거 불법 아니야? 현관문을 열고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와 되게 극소심 극세심한 캐릭터네요. 그 짧은 시간에 온갖 모든 가능성을 다 온갖 변수를 다 동원해서. 그건 그래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상대! 저 죄송한데요. 윗집에서 왔습니다. 나! 윗집이요? 윗집! 왜? 나 요리해먹은 게 없어서 냄새라는 것도 없을 건데. 그리고 요리 냄새가 무슨 요리를 하면 윗집에서 내려올 정도가... 보통 생선구이. 생선구이. 오피스텔에서 금지하는 게 생선구이랑 삼겹살. 아 오피스텔이면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 청국장까지도 금지하더라고요. 왜 윗집에서 내려왔지? 그리고 그 남성은 다시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눈빛과 마스크에 가려졌지만 한껏 소심함을 뿜어내는 목소리로 상대해. 속옷이요. 제가 빨래를 널다가 뇌 떨어졌는데... 저 이게 너무 웃겨요. 빨래를 널다가와 떨어졌는 사이에 뇌가 있어요. 빨래를 널다가 뇌... 떨어졌는데 베란다 난간에 걸려서요. 뇌 속옷을 좀... 보통 얼마나 비싼 속옷일까요? 그냥 생까지 안 돼요? 이런 정도면? 저는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속옷은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왜요? 생각보다 자주 바꿔줘야 되는데 싸지 않아요. 여성 속옷도 아니고 남성 팬티가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요. 내가 그런 말 할까봐 걱정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통 홈쇼핑에서 우리 아들 것을 한꺼번에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당 2, 3천 원짜리를 10개씩 사가지고 정말 자주 교체해 주거든요. 제가 사우나를 다니면서 많이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사우나를 다니면서 배운 재미있는 한국 남성이 저렇게 겉옷을 거지같이 입어도 속옷은 비싼 거 입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왜냐하면 저 겉옷이면 누구한테 속옷 보여줄 일이 드물 것 같은데 근데 속옷은 비싼 거 많이 삽니다.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일 텐데 저는 이제 속옷하고 수건을 좀 가끔 삶거든요. 주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드로즈라고 해서 그런 성분은 안 되는 거죠. 제 빨래관에서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입으면 입어서 내려가는. 지짐이가 돼요. 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자. 내가 한번 실수로 우리 아들 빤스 두 장인가 들어갔는데 이게 완전히 자글자글자글자글해가지고. 다만 이 피디 잘 아실 거예요. 그 봉제공장 가면은 이게 주름 패턴 잡는 거 있잖아요. 엄청 강력한 스팀으로 누르잖아요. 평생 펴지지 않게. 저 씻고 나온 대창. 근데 기술사 생활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수준은 맞춰줘서 비슷한 거 바꿔줬죠. 네.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드로즈는 쌈지 마라. 네. 아 그런 거구나. 그렇죠. 저는 허윤성 씨의 마음이 뭔지 압니다. 왜냐하면 이 앞까지 궁금증이 너무 많았는데 다 해결됐잖아요. 지금. 사실 그분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했다기보다 그분의 어쩔 줄 몰라 하는 태도와 부끄러워하는 목소리. 그리고 속옷이라는 한 단어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 잠시만요. 반사적으로 베란다로 향했고 아직 마르지 않은 검은색 여성용 속옷이 저희 집 베란다 난간에 걸려 있었습니다. 접어주는 건 이상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안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별이 다른 속옷이어서. 이걸 막 귀하게 두 손으로 해갖고 갖다주기에도 좀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 허윤성 씨도 기혼자신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죠. 배우자 속옷이 아닌 걸 접어본 적 있나? 뭘 접어야 뭐야. 따 입지 않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건조돼서 따 입는 속옷이어서. 속옷 나무에서. 따다. 접기도 귀찮고. 그렇죠. 접어서 주는 건 이상할 것 같아.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어서 그분께 드렸습니다. 집게로 안 주는 거니까. 그럼 기운 나물까봐 또. 네. 그렇죠. 이게 또 TPO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집에 들어온 아내에게 말해주니 매우 즐거워합니다. 재밌다고. 왜 속옷이 떨어졌을까요? 방충망은 보통 열지 않아서 밖으로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속옷을 하나하나 베란다 밖으로 터는 습관을 가진 분일까요? 윗집일까요? 그 윗집일까요? 본인이 빨래하다 떨어뜨려서 내려왔을까요? 아내가 실수했는데 떠밀려서 왔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아내. 나 같으면 창피해서 그냥 그 속옷 버릴 것 같은데. 거봐요. 이게 보통의 생각이라니까요. 일단 제가 오해한 게 있어요. 이 남자분이 찾으러 온 건 남자 속옷이 아니고 여자 속옷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 지금 팬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 안 익었군요. 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나도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어쩌면 아내는 집에 없는 상태고 남편 혼자 빨래하다 속옷을 떨어뜨렸는데 속옷을 하나 잊어버리면 혼나니까 창피함을 무릅쓰고 찾으러 내려온 거 아닐까? 아내는 이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성 속옷은 또 가격 차이가 확 바뀌니까요. 우리 그때 속옷 사연 많이 들어왔잖아요. 특히 브래지어는 되게 비싸요. 비싼 건 되게 비싸요. 아 그렇지. 무슨 속옷인지 안 적으셨구나. 근데 여성 속옷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위에 거 아니었을까. 상의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하의는 또 어디 잘 걸리지 않아요? 스타일상. 네. 그러니까 여성 위에 브래지어는 후크가 있으니까 방충망이 걸릴 수도 있고 걸릴만한 요소가 많죠. 아 모기다리처럼. 착. 되게 불편해요. 빨대에 보니까 같이 다른 빨래를 다 엉키게 하는 장본인이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허윤성 씨의 추측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이겁니다. 이 속옷은 과연 몇 층을 내려온 것이며 만약에 꽤 위층이었다면 몇 집이 이런 소리를 들은 것일까. 근데 걸렸으니 망정이지. 아마 분명히 걸린 거를 확인하려고 밖에 가서 층수를 세봤을 거예요. 그죠? 네. 몇 층 몇 층 저기다 올라가서. 한 번 내려갔겠죠? 층수를 특정하고 올라간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짚는 식으로 했으면 층층마다 제가 빨래를 널다가 내 내 습관이에요. 아 이 수줍음에 내 너무 웃겨요. 하하. 하하. 자. 당시에는 황당하면서도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쓰고 보니 그리 재밌지 않네요. 요영 문학인님 동축사님님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유의하시고 건강하세요. 추신. 엘리베이터나 동네에서 만나게 되면 저를 모른 척하고 피하실까요?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서로 반갑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자 저처럼 안면 인식이 그다지 유려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까먹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또 마스크까지 쓰고 오셨고. 예를 들어 저랑 한 번 말을 튼 이웃은 저를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랜드마크가 있으니까요. 저한테는. 그리고 우리 개의 외모 때문에라도 저를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오면 반갑게 갑자기 확 웃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허윤송 씨도 저같으셨으면 좋겠어요. 까먹으면 장땡입니다. 허윤송 씨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